비디오 팀을 만났구나! 그들이 이렇게 잘하는 애들이었어! 얘들이 흥이 많네! 야, 흥이 많네! 아니, 애들이 흥이 많은 애들이었어! 오케이! 거꾸로 말해요! 백전백승! 승백전백! 보 또는 물! 하나, 둘, 셋! 물! 좋아! 마지막입니다! 스피드! 삼행시! 전소민! 전지선생활! 소민이는! 민망하다! 그렇지! 오케이! 자, 이렇게 해서 1등 팀은 넉살 코끈 팀이고요 우리가 1등이야! 2등 팀은 소란 팀입니다 자, 1등 팀부터 나오세요 1등 팀부터 나오세요 자, 준비됐나요? 자, 하나! 둘! 셋! 셋! 스테이! 스테이! 이 팀은 스테이입니다 그리워! 자, 이래서 1등 팀은 못 건드리고요 자, 2등 팀 어떻게 해? 둘 다 밖으로 다 같이 내시죠 그러면 이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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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럼 스테이죠 응 오빠 여기 좋으시죠 응, 좋으시죠 형, 밴드 뮤직 아, 너무 좋지 자, 상의 끝나셨나요? 네! 하나! 둘! 셋! 셋! 파! 셋! 파! 셋! 파! 빨빨빨빨빨빨! 하나 받고 어! 어! 나 이건 줄 몰랐어 나 진짜 이거 좀 몰랐어 아니, 진짜 이거 좀 몰랐어 아니, 진짜 몰랐어 나 진짜 몰랐어 와, 대박이야 전소민 나 진짜 몰랐어 나 진짜 몰랐어 야, 내가 숟가락 했다, 숟가락 했다 오빠 진짜 몰랐어 진짜 오빠 진짜 몰랐어 너 미쳤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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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자, 전소민 씨 누구를 봐주시겠습니까? 아, 그러니까 저희 회의 끝에 나오는 아, 제발 투표로 결정입니다 네, 투표를 결정한 결과 아! 투표를 결정한 결과 아! 재석이 어파를 재석이 어파를 재석이 어파를 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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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와! 마지막에 이게 와! 아니, 최강의 팀인데 자, 우리 소란 주식회사 소란의 신임 CEO입니다 그냥 웃긴 걸로 가야겠다 그냥 웃긴 걸로 가야겠다 그냥 웃긴 걸로 가야겠다 웃긴 걸로 가야겠다 야, 나 일찍 가수야 아, 조롱아 아, 조롱아 조롱아 아, 옷 바꿔야죠, 옷 몇 번을 바꿔 있냐 몇 번을 바꿔 있냐 아, 조롱아 아, 조롱아 아, 조롱아 아, 조롱아 왜 손을 막고 있냐 조롱아 장시장의 최애의 에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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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식회사 소란 하하 저희가 이제 대끼리 첫 만남이네요 네 하하 오늘은 좀 신경들 많이 썼는데 하하 하하 나 아까 로노 거 못 알아서 어, 약간 보니까 약간 부자연스러운 게 몇 가지가 좀 네 본인들이 좀 어색한 그 느낌 아, 좀 오늘 그 양마라고 좀 양마를 어디에 배단 맞춘거야? 어떤 배단 맞춘거야?